야생동 직물부억으로 지정이 되면 2월부터 6월까지는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란에 방해받지 않도록. 생태경관 보전 지역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을 저희들이 산란차를 제한하게 되고 또한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이용객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준다면 생태공원도 오래도록 개방이 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여기 계곡 정도 다니는 사람은 그 정도 자연보호는 요새는 다 하지 않아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백발 백중 망가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호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백산실계곡처럼 사실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최근에 지정이 됐지만 오히려 이후에는 탐방객도 늘고 과도한 개발 사업이 구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선이 이렇게 밑방선, 아랫방선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가 내부 탐방로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거고요. 주변 탐방을 비롯해서 밤섬 내부 탐방로에 대한 검토 안입니다. 밤섬 탐방객에 대한 배려로 출입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밤섬 외곽에서 밤섬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밤섬 내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안쪽이 실제로 탐방론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도 검토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도 탐방 프로그램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그냥 거짓말이라고밖에 못하겠고 통행이 많아지면 얘들도 사는데 방해를 되니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점점 오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된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추가 지정만 하는 건 오히려 탐방객들만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녹지에 대해서 기존의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침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적절하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